지금 그림에서 0에서 1 사이에 눈금을 8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8개 중에서 하나는 8분의 1, 그리고 2개는 8분의 2죠. 8분의 2는 4분의 1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4개로 보면 하나, 둘, 세개, 네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 되죠. 그리고 8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개 중에서 6개는 8분의 6이라고 표현하는데 8분의 6은 어떻게 되나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네개 중에 3개, 그러니까 4분의 3과 같은 거죠.